중국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가 7월 29일 막을 열었습니다. 올해는 처음으로 4곳에서 동시에 맥주 축제를 펼치게 되는데요. 1달간 열릴 올해 축제는 규모가 가장 크고 축제 기간도 가장 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축제 기간 35개 국가와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모여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한편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등 국가의 유명 브랜드 맥주 기업이 축제에 부스를 설치하게 됩니다. 지혜 맥주 축제를 타이틀로 하는 올해 맥주 축제는 과학기술과 즐거움을 요소로 합니다.